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쁜데가 많네 공항하네. 저는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잘닐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커피까지 사서 와줬네요.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진짜. 저희 첫 번째 장소는 레이크 타운인데 거기 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타이집에 들렸습니다. 타이집에 들렸습니다. 일단 야채를 좀 골라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레이크 타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 의상을 체인지 했고요. 지금 안유형 패션이 사자 애매하긴 하네요. 닥터마틴의 농구바지에 와이쉬츠. 무슨 패션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한 일주일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공기가 되게 뿌얘요. 에메랄드 4행시. 에메랄드 4행시? 에메랄드 4행시? 에메랄드에 와서 응. 메가급으로 덮게 있다가 랄. 랄랄랄라 놀다가 드디어 갑니다. 좋았어 좋았어. 아프지 않았어? 응. 아프지 알았어. 랄랄랄라 좀 애매하긴 했는데 이제 내려가서 카약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물 맑은 거 보이세요? 아 저희 원래 오늘 카약도 타려고 했는데 다 예약이 꽉 차가지고 카약도 못 탈 것 같아요. 아 아쉽네. 이 물 맑은 거 좀 보세요 여러분. 아 근데 너무 아쉬워. 여기서 수영도 못하고 배도 못하고 다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아쉽네요. 다이빙 스팟도 있네. 깍담불링한다. 네 드디어 제트스키 타고 나갑니다. 1시간에 2등급이라 진짜 비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죠. 와 개운거리 우와 개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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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름 한 번 해주고 드름 한 번 해주고 드름 한 번 해주고 스키를 타고 스키를 타고 미스 갈려! 갈려! 저는 이미 탔으니까 이제 둘이 타는 걸 조롱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미스 갈려! 저희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막막한 건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가 저희가 주차한 곳인데 여기 이렇게 삐잉 산타고 돌아서 저기까지 가야돼 제 2의 스팟으로 왔습니다 아마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내일 저희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로 올 것 같아요 지금 노을 질 때라 공장이 부족해 일단 오늘은 늦어서 저녁을 먹고 호텔을 갔다가 내일 아침 아마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희 제트스켓 탈 것 같아요 저녁으로 저희가 원래 스시 올류캐닛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예약이 꽉 차가지고 아쉽게 다른 데로 왔어요 근데 딱 보이시죠? 이 정말 싱싱하지 않아 보이는 스시 지안이는 우동을 시킨가 포를 시킨가 우동 시켜가지고 태장인데? 왜 이렇게 커? 우와 대용이야 대용 대용량인데? 코스트콧관 하하하하 이거는 뭐죠? 비푸덤브리 비푸덤브리 제일 맛있어 보다 진짜 말라 비틀어버린 필수 보세요 저희는 지금 잠을 자고 그렇게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팬케익이랑 팬케익 시럽에 스크램브리 그리고 아이스 커피 시리얼 별로 안단대? 딴거 먹어야겠다 앞으로 신기하게 생겼네 두 개 구필을까 하나해서 먹어봐 개 구필을까 머리가 다 뻗쳐가지고 자연스럽지? 맨날 안 먹고 가방에 넣고 하다가 터져가지고 가방에서 냄새 오지게 나는 거 같아 그리고 저희 어제 카지노 가서 인당 300불씩 잃었어요. 아.. 힘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